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의 통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상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성경의 통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상 다하여 주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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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